안녕하세요. 즐겁고 쉬운 이해에서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. 2020년 제1회 중조락력 검정고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께서 문제 잘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여러분한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? 자 오늘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풀면서 또 어떤 게 어려웠었는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요. 72를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게 됩니다. 자 이 중에 옳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. 자 여러분께서 소인수분해 뭔지 잘 알고 계시죠? 네 어떤 자연수를 소수인 인수로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.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72를 소수인 인수 2로 나눴을 때 36이란 몫이 생기고요. 자 마찬가지로 또 2로 나눌 수가 있어서 자꾸 나누다 보면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또 다른 소수 3이 등장하게 되겠죠? 자 이때까지 우리가 그러면 나누게 된 수들을 살펴보게 되면 2가 2번 쓰였고요. 3번이네요. 2가 3번 쓰였고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 마지막에 남은 몫까지 3이 2번 쓰이게 됐었죠?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히 표시하기 위해서 거듭제곱이라는 기호를 사용했었는데요. 자 거듭제곱은 2가 3번 3이 2번이니까 2의 3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자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?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찾아보시면요. 정답은 바로 여기 4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쉽게 확인하셨죠? 네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이해 되셨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문제 살펴보시게 되면요. 음의 정수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는 질문이 돼요.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연수.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양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겠죠? 자 그리고 0이란 녀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지금 문제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음의 정수. 자 이런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 그 중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음의 정수. 자 이 녀석을 찾으라는 얘기에요. 자 음의 정수는 정수 앞에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. 자 보기에 보시게 되면요. 우리가 알 수 있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3 바로 눈에 보이실 거고요. 자 마이너스 5. 자 0은 정수긴 정수지만 음의 정수는 아니잖아요. 그죠? 자 그 다음에 2와 17은 자연수 또는 양의 정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. 자 따라서 음의 정수는 전체 몇 개? 두 개. 2번 정답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? 아마 여러분께서도 잘 풀어주신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이 누구냐?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될 텐데요. 자 문제 내용 보시게 되면 형의 나이가 A살일 때 형의 나이가 A살이라고 되어 있고요. 형보다 3살 어린 동생의 나이. 어리다라고 했으니까 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? 즉 우린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적다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의미하게 됩니다. 자 따라서 동생의 나이를 제가 동생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형의 나이 A에서 3살이 어리다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3. 자 이와 같이 나타내시면 되겠죠? 자 이 문제는 그냥 기호로서 표현한다 문자로서 표현한다 이것만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게 되면 어디 있죠? 그렇죠 2번 A 마이너스 3살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역시 이 문제 또한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겠고요.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차 방정식의 해는? 했는데요. 자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의 한 종류로서 좌변에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남기고요. 자 우변에 미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어떤 상수들을 정리함으로써 해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. 자 지금 주어진 식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? 자 2X, 자 마이너스 1이 있는데요. 자 이때 마이너스 1을 제가 우변으로 2항을 할 겁니다. 자 혹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우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해 줄 겁니다.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변에 8이란 수가 남는다는 거 여러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죠?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? 그렇죠. 양변을 2로 나눠주게 될 거예요. 자 2로 나눠주게 되면 이쪽에서는 X만 남게 되겠고 자 8을 2로 나눴으니까 4라는 결과가 남게 됩니다.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주어진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4번 4가 됨을 역시 간단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해되셨죠 여러분? 자 여러분 이제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을 가끔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자 부등식의 경우는 이제 부등호기 때문에 양변을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거죠. 자 하지만 방정식은 등호기 때문에 마이너스 즉 음수로 나누거나 곱한다라고 해서 방향이 바뀐다 이런 것은 없죠. 네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자 어느 학급 학생 20명의 하루 휴대전화 통화 시간을 조사하여 만든 도수분포표라고 합니다. 자 도수분포표는 말 그대로 도수가 분포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를 도수분포표라고 합니다. 자 통화 시간이 30분 이상 자 여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? 자 30분 이상 90분 미만인 학생의 수는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. 자 이게 무슨 말이지? 하고 우리가 이제 표를 보게 되면 자 왼쪽에 통화 시간이 나오게 되겠죠. 자 왼쪽에 통화 시간을 보니까요. 0 이상 30미만 30 이상 60미만 60 이상 90미만 90 이상 120미만 자 이렇게 총 4개의 계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자 이 중에 30분 이상 90미만이니까요. 해당하는 계급 찾아보시면 30 이상 60미만 60 이상 90미만 자 2개의 계급이 있겠죠. 자 이때 8명 5명 전체 몇 명이 되죠? 그쵸. 13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따라서 3번 13명. 자 이렇게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. 이해되셨죠?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. 자 L과 M이란 두 직선 평행선이 주어져 있고요. 자 N이란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는 상황이죠. 자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. L, M이란 두 직선이 다른 직선 N과 만날 때 각 X의 크기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건데요. 자 먼저 주어진 조건에 보시면 L과 M이 서로 평행하다고 해요. 자 평행선에 대해서 어떤 직선과 만났을 때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요. 어떤 내용이 있었냐. 동의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. 그리고 엇각 그리고 맞꼭지각. 자 이런 세 가지 각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. 자 지금 문제에서 X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 있죠. 자 X가 이만큼이 되겠고요. 자 이 녀석의 각의 크기를 찾고자 합니다. 자 그냥은 못 찾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동의각, 엇각 맞꼭지각의 개념을 사용해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 110도라고 하는 녀석이 표현이 되어 있죠. 110도가 아래쪽에 있는데요. 이 110도와 같은 각의 크기를 갖는 녀석이 또 누구냐 찾아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동의각의 성질에 의해서 평행선에서 동의각의 성질에 의해서 이만큼이 동의각으로서 110도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러면 X와 110도를 더하면요. 전체 평각, 즉 180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X는 몇 도가 됩니까? 그렇죠. 70도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따라서 정답 4번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 문제를 틀리셨거나 내가 개념을 정확히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맞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개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 뭐가 있었냐면 동의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. 그 다음에 엇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맞꼭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. 자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고요. 자 저는 이 문제 이해되셨으면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7번 문제는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죠. 자 ABC에서 각 A가 50도, 각 B가 45도라고 했을 때 각 X의 크기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. 자 삼각형?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딱 하나 있죠.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은 항상 몇 도입니까? 그렇죠. 180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만큼의 각이 누군지 잘은 모르겠어요. 자 이만큼의 각은 잘 모르겠지만 평각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X를 제외한 나머지 즉 이만큼의 각은 180도 마이너스 X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죠?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은 몇 도? 그렇죠. 180도라고 했었죠? 자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두 녀석을 다 더해주면 자 써볼까요? 180도 마이너스 X 자 이 녀석 플러스 자 50도 플러스 45도 자 이렇게 계산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니까 180도와 같아야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180도 이항했을 때 소거가 될 거고요. 자 X 우변으로 이항해 보시게 되면 좌변에 남는 것은 50도와 45도 자 따라서 95도라는 값이 X와 같아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따라서 정답 체크해라 라고 한다면 3번 95도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. 자 물론 지금 제가 풀어드린 방법은요.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. 자 그리고 평각이라고 하는 녀석은 180도다. 자 그렇기 때문에 X를 제외한 나머지가 180도 마이너스 X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. 자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삼각형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.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삼각형의 한 외각 현재 X라고 하는 것은요. 각 C에 대한 외각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다 아시죠? 바깥쪽 각을 외각이라고 합니다. 자 삼각형의 한 내각에 대한 외각의 크기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계산 없이도 아 X는 그냥 두 녀석의 합과 같다. 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. 이해되시죠 여러분?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 이해가 되셨으면 저는 역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시죠.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. 자 유한소수 자 유한소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한한 소수인데요. 뭐가 유한할까요? 그렇죠.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유한하다라는 얘기겠죠. 자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 따르면 자 소수라고 하는 녀석은요. 자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. 자 하나는 지금 보시게 되는 유한소수라는 녀석이 있겠고요. 자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무한소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. 자 좀 전에 제가 유한소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유한하냐 딱 몇 개 우리가 셀 수 있는 정도로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무한하게 나타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별을 하게 됩니다. 자 특히 이 무한소수 중에서도요. 얘는 소수점 아래 놓이는 숫자들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즉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있을 수 있겠고요. 자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라고 하는 녀석 있죠. 3.141592 막 이렇게 나가는 녀석 자 이 녀석을 뭐라고 해요.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 하죠. 자 얘는 소수점 아래 자릿수들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고 그냥 막 나열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한소수 안에는 제가 간단히 쓰면 순환소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겠고요.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맞지만 좀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옛날 표현을 써볼게요. 옛날에는 이제 비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자 이렇게 우리가 소수에 대해서 배웠었죠. 자 그 중에 이 유한소수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.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. 유한소수를 우리가 판별해내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. 자 뭐가 있을까요? 유한소수. 그쵸. 유한소수라고 하는 녀석은 분모를 먼저 어떻게 합니까? 분모를 소인수분해합니다. 자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 물론 이때 분모라고 하는 녀석은요. 주어진 분수를 기약분수꾸로 나타냈을 때의 분모를 얘기합니다. 자 그리고 소인수분해 합니다. 누구를? 분모를. 그래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나타나 있어야 우리는 유한소수라고 얘기를 해요. 3이나 7이 들어가 있으면 유한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자 그럼 우린 반대로 유한소수인 것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. 자 유한소수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? 기약분수꾸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. 자 1번 보시게 되면요. 2분의 1. 기약분수 맞죠? 자 이런 걸 단위분수라고 합니다. 분자가 1인 분수. 자 분모의 소인수 보시게 되면요. 2밖에 없어요. 자 우리 유한소수 판별해내는 방법은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나타나 있어야 된다. 자 1로 나타나 있으니까 유한소수 맞아요. 자 그리고 2번. 자 얘도 지금 기약분수죠. 자 분모가 3이네요. 자 3은 소인수분해도 3이에요.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소인수 2나 5로만 구성되지 않고 3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유한소수가 될 수 없다. 실제로 나눠보면요. 0.33333 해서 3이란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순한소수가 됩니다. 자 따라서 2번은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. 자 마저 보시게 되면 3번 같은 경우는 분모가 4에요. 4는 뭐죠? 그렇죠. 4는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아 따라서 분모의 소인수가 2뿐이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. 자 4번 또한 분모가 5로서 5는 그 자체로 소인수가 되는 거죠. 자 따라서 유한소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런 8번 문제와 같은 경우는요. 여러분한테 질문의 의도가 유한소수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별할 줄 아느냐라는 문제를 내용을 묻고 싶어서 출제하는 문제가 되겠고요. 자 반대로 유한소수 말고도요. 우리가 순한소수를 질문할 수도 있겠죠. 왜? 순한소수는 소수점 아래 어떤 숫자들이 일정한 패턴을 갖기 때문에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출제 가능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. 저는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. x의 7제곱을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자 이 식을 간단히 해봐라. 자 이것은 우리가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 즉 단항식끼리의 나눗셈을 배웠던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. 자 우리가 뭐라고 해왔었냐면 밑이 같기 때문에 x의 7제곱을 x의 제곱으로 나눠라라는 말의 의미는 7번 곱해져 있는 x를 2번 나눠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.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풀 때 사용했던 중요한 법칙이 있었어요. 뭐가 있었냐면 바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죠. 자 지수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자 a란 숫자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. 자 그리고 m과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럴 때 첫 번째 내용으로 이렇게 배웠었죠.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자 밑이 서로 같은 거잖아요. 그죠? a를 m번 곱했고 얘는 a를 m번 곱했어요.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곱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a는 m 플러스 m번 곱해져 있는 거죠. 자 따라서 우리는 밑이 같은 곱셈에 대해서는 지수끼리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었던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m이 m보다 크냐 또는 m이 n과 같냐 또는 m이 m보다 작냐에 따라서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배웠었는데요. 자 첫 번째 m이 만약에 m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앞에끼 이미 a가 더 많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횟수만큼 나눈다라고 해도 우리가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자연스러워요. 그죠? 자 그래서 a에 m번 곱해져 있던 거에서 m번 나누라 했으니까 나누는 횟수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? 자 어떤 경우에? m이 m보다 큰 경우에 자 만약에 m과 n이 같으면 어떨까요? m과 n이 같으면 두 수는 같은 수란 얘기죠? 자신을 자신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? 그렇죠. 그 값은 항상 1이 됩니다. 맞죠? 자 만약에 n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m번으로 m번을 다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죠? 뒤에 게 오히려 더 큰 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분수꼴로 얻어진다라고 배우셨어요. 자 어떻게 했어요? n-m제곱 분의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. 기억하십니까? 네. 이런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자 물론 이 외에도 또 다른 지수 법칙들이 있겠지만요.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바로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보시게 되면요. 자 바로 이 내용을 이용하시는 거죠. 7제곱과 제곱이기 때문에 어때요? 앞에 있는 7이 훨씬 큰 숫자겠죠. 자 따라서 우리는 이 결과 여기다 써보면 x의 7-2 즉 x의 5제곱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따라서 정답 체크해 주시면 1번 자 이와 같이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래서 지수 법칙 굉장히 중요한 연산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저는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여기에서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함께 이렇게 나타내었는데요. 자 이때 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? 자 이 수직선의 어떤 표현을 보고 여러분의 답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거겠죠. 자 먼저 보시게 되면요. 자 저는 이거부터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자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라는 건 우리 눈에 확 들어와요. 그죠?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 마이너스 3에서 여기에 구멍이 나 있죠? 여기는 색칠되어 있죠? 자 이게 구멍난 동그라미인지 색칠된 동그라미인지 이걸 먼저 확인을 좀 해주세요. 자 색칠된 동그라미라는 얘기는 그 값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. 자 구멍난 동그라미는 그 값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.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죠. 자 지금의 경우는 마이너스 3에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? 그죠?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 2는 색칠된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포함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 교차하는 범위 즉 사이 범위가 되고 있는 거겠죠? 자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건 뭐 특별히 우리가 계산할 게 없어요. 그죠? 자 이런 답 찾아라. 자 몇 번입니까? 그렇죠. 4번 자 이건 수직선만 볼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 여러분?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.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역시 저는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1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. 자 1차 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 그래프는 직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. 자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떠올려줘야 될 것은 y는 ax 그리고 플러스 b 자 이와 같이 나타내는 꼴을 우리가 1차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. 자 물론 1차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더라도 1차 함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 즉 x앞의 개수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직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 그때 이 직선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x앞의 개수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상수의 각각의 의미가 있었죠. 뭐가 있었을까요? x앞의 개수 얘가 의미하는 것은 그쵸 얘는 직선의 기운 정도를 나타내는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졌었고요. 자 이 b가 의미하는 것은요. 자 x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 자 이것을 y절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y절편이라는 의미를 갖는다. 자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y는 ax 플러스 2라고 주어진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. 자 여기서 보시면 맨 뒤에 플러스 2니까 y절편 2다. 뭐 이거는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질문이 누굽니까? 그렇죠 여기 a가 누구냐 이거 찾으라는 거죠. 자 a가 아까 뭐라고요? 기울기. 기울기? 어 기울기? 기울기 어떻게 구하더라? 어떻게 구하더라? 기울기 어떻게 구했습니까? 그렇죠.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증가량. 정확히는 뭐 x값의 증가량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좀 간단히 x 증가량이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y값의 증가량. 즉 y 증가량. 즉 x값의 증가량분에 y값의 증가량으로서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었다. 기억나시죠? 자 그러면 그래프로 돌아와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두 점을 잡아보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있어요. 자 얘는 좌표로 쓰면 0,2가 되겠고요. 자 얘는 마이너스 1,0이 됩니다. 자 이 두 점 사이에 x값의 증가량 그리고 y값의 증가량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면 그 녀석이 바로 뭐가 된다? 기울기 a가 됨을 알 수가 있다. 자 그럼 a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증가했어요. 자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0에서 처음값 마이너스를 빼주시면 이게 x값의 증가량 자 y값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나중값 2에서 처음값 0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 여러분? 자 이거 계산해보게 되면 분모 1이네요? 분자 2네요? 그냥 2라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와 같이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었고요.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다. 자 근데 직선이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선을 나타내는 1차 함수식에서 x앞의 개수와 상수가 각각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것도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이렇게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주사위 다 아시죠? 1, 2, 3, 4, 5, 6 각각의 눈이 하나씩 쓰여져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어떤 뭐 상자라고 할까요? 뭐 이런 주사위 자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자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요.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번 있겠느냐 몇 가지나 되겠느냐 자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.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사위는 그 눈의 수가 1부터 6까지 6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중에 홀수 몇 개예요? 1, 3, 5, 3개잖아요. 그죠? 맞죠? 어? 그럼 이거 뭐 쓸 것도 없네요. 그죠? 자 경우의 수 몇 가지? 세 가지? 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하면 간혹 이런 말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. 자 경우의 수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실험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횟수 가능성의 수 자 이것을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. 자 이런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어 굉장히 쉬운 문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그래서 3번 정답 체크하시고요. 자 1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삼각형 ABC 그리고 갈고리 모양 삼각형 DF 자 갈고리 모양 뭡니까? 그렇죠. 닮음이란 뜻이에요. 닮음. 그죠? 자 삼각형 ABC랑 DF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서로 어떻다? 닮음이다.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닮음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자 닮음비는 뭐였죠? 그렇죠. 두 닮음 도형 사이에 대응변의 길이의 비율 자 이것을 닮음비라고 합니다. 자 그럼 연결돼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넓이비, 부피비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. 그죠? 자 닮음비는요. 대응변 길이의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두 변을 잡더라도 일정해야 됩니다. 뭐 얘네들은 1대2고 얘네들은 1대3이고 그럼 두 도형이 닮을 수가 없는 거죠. 맞죠 여러분? 닮았다라는 건 어떤 도형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켰을 때 그 외의 다른 도형과 일치시킬 수 있어야지만 두 도형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.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자 여기는 AB라는 선분과 DE가 대응변이기 때문에 E와 4의 비율 2대4라고 할 수 있겠죠. 혹은 약분하면 1대2라고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BC의 대응변은 누굽니까? 그렇죠. EF죠? 자 얘네들의 비율은 3대X 자 아까 뭐라고 했죠? 닮음도형이니까 어떤 두 변을 잡더라도 길이의 비가 일정해야 된다. 그것이 바로 닮음비다.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자 비례식이네요. 비례식은 내양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자 내양의 곱은 얼마입니까? 12죠? 자 외항의 곱은 얼마입니까? EX가 됩니다. 자 따라서 양변 2로 나눠주시게 되면 X는 6, 단위는 cm. 자 이렇게 나타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6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죠? 네. 자 닮음에서는 닮음비가 가장 중요한데요. 자 닮음비는 내가 어떤 두 변을 잡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해야 된다라는 거. 그래야 닮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5루트2 마이너스 3루트2. 자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. 또는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. 자 주어진 녀석은요. 이제 루트2라고 하는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냐면 자 A 루트 M 플러스 B 루트 M과 같은 식을 계산을 할 때에 자 물론 이때 M에 대한 조건이 있죠.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는 음수가 될 수 있습니까? 없겠죠. 0이거나 양수가 돼야 됩니다. 자 우리가 루트 M을 무리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M은 물론 0이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제곱수가 돼서도 안 되겠죠. 자 어쨌든 우린 무리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녀석을 계산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? 마치 이 루트 M이라고 하는 녀석을 미지수 X처럼 생각하게 되면 두 식은 동류항이 됩니다. 자 동류항의 연산은 어떻게 했었어요? 같은 문자로 묶어주고 곱해져 있는 상수끼리 더하거나 빼서 계산을 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됐든 혹은 마이너스가 됐든 이 녀석을 연산하게 되면 앞에 있는 계수라고 할 수 있는 A와 B를 더하거나 뺀 후에 루트 M을 뒤에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맞죠 여러분? 자 그럼 주어진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. 자 주어진 문제 풀어봐라. 자 5루트 2 마이너스 3 루트 2라고 한다면 자 루트 2 루트 2 자 이 녀석들을 마치 미지수 X처럼 생각하시면 동류항이 되는 거죠. 자 그래서 우리 연산 어떻게 한다? 앞에 계수 5와 3을 빼고 루트 2를 곱해주면 된다.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?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는 2 루트 2가 됨을 여러분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네 이렇게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 이해가 되셨으면 역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자 15번은 X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2를 어떻게 하래요?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? 그 결과가 뭐겠느냐?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. 자 우리가 X 플러스 A 자 X 플러스 B라는 두 다항식을 곱하는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. 자 곱셈 공식은 어떻게 계산했었냐? 기본적인 원리가 전개죠. 그래서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 한번 곱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곱하고 곱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서 나타낸 식을 우리가 이제 전개식이라고 하는 거죠. 그 전개식을 우리는 곱셈 공식의 결과물로 얘기를 합니다.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써보게 되면 X X를 곱했을 때 X의 제곱이 생기고요. 자 X와 B를 곱하면 BX A와 X를 곱하면 AX 동류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? X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X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하면 AB라는 상수항 이렇게 배우셨었죠?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어요.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곱셈 공식이라고 했었습니다. 곱셈 공식 기본 원리는 뭐다? 전개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? 그쵸 이거를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를 막 따로 나눠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. 자 어차피 여기서 이리로 가면 곱셈 공식 여기서 이리로 가면 인수분해인데 뭐하러 나눠서 공부해요. 그쵸? 한 번에 같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같이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.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기에 쓰인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어떻게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?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얘처럼 어떤 두 다항식을 곱했겠죠?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고 대충 찍어서 맞출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잘하기 위해서 배운 방법은 이 결과물 보니까요 이랬어요. 어떤 두 다항식을 곱해 주게 되면 미지수 X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A 플러스 B X인데 A 플러스 B는 뭐냐면 뒤에 붙어있던 두 상수의 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 A B는 누가 돼요? 그 두 상수의 곱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2는 어떤 두 상수의 곱이고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상수의 합이란 얘기예요. 다시 말하면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두 수가 누군지를 여러분 생각해내시면 된다는 얘기죠.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? X 제곱 합의 개수 1이니까 여기다 1, 1 쓰고 곱해서 2 더해서 3이 될 수 있는 숫자? 아 1과 2가 있겠네. 자 그리고 대각선 곱해라. 이렇게 외우셨죠? 자 대각선 곱해보면 2 나오고 1 나와요. 더해주면 3. 어 맞네. 문제 없죠? 자 그리고 결과를 쓸 때 이렇게 쓰죠. 얘네는 X 제곱 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X가 실제로 두 번 곱해져 있습니다. 실제로 얘네들은 X예요. X. 그리고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. 따라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배우셨죠. 맞죠 여러분?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은 1번. 이와 같이 간단히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안 어렵죠? 그래서 인수분해와 곱셈공시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그건 시간만 좀 많이 버리시는 거예요.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16번. 자 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2차 함수가 주어졌어요. 자 2차 함수. 아까 우리가 1차 함수를 다뤄봤었는데 1차 함수는 최고차라고 하는 녀석이 1차인 거예요. 2차 함수는 최고차가 2차가 되겠죠.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었었냐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역시 2차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2차항에서 0이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럼 2차가 안 되니까. 그럼 A는 0이 되면 안 된다. 자 이 녀석을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합니다. 자 물론 요즘에는 일반형이다 표준형이다 이런 말을 잘 안 쓴다라고 하지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통 수학 선생님들은 일반형 표준형을 구별해서 얘기하다 보니까요. 자 그냥 일반화된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합니다. 자 이 녀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죠.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다르게 표현하냐. 자 완전 제곱골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골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는 것 뿐이에요. 완전 다른 식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약간 변형하는 것 뿐입니다. 그래서 얻어낸 Y는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골 자 이 녀석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. 자 수학에서 쓰는 보통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식의 표현을 하나는 일반형 하나는 표준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. 자 그렇게 하는 구별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일반형은 차수를 내린 차선 정리했을 때 아 얘가 2차 함수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고요. 자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식을 간단히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주된 목적은 그 그래프와 갖는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. 자 얘가 갖는 특징이다.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보면 바로 P가 되거든요. 자 그때 Y값 Q가 되겠죠. 이때 얻어낸 P, Q라는 점을 우리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죠. 자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X값 즉 X는 P라고 하는 녀석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포물선으로서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. 이 대칭축의 방정식이 바로 X는 P라는 것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왜 구별을 하는지? 네. 자 그러면 주어진 식 보시죠. 자 주어진 식 보시면 얘 뭐예요? 표준형이잖아요. 그죠?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 최고치 한 개수가 음수네요. 최고치 한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로 그 다음에 뭐 할 수가 있죠? 꼭지점 꼭이라고 쓸게요. 얘가 0이 되는 X값 누구? 이 그때 얻어낼 수 있는 Y값 1 아 꼭지점의 좌표가 2,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랬죠?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 위에 꼭지점이 뭐가 됩니까? 그쵸? 이 꼭지점이 바로 이 꼭지점에서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됩니다. 맞죠? 자 이차함수는 최고치 한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결정이 되는데 위로 볼록의 경우는 꼭지점의 Y좌표가 결국 최대값이다. 자 물론 이제 범위를 제한하다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나 제한된 범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항상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자 그럼 이런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.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이 이미 알고 있어요. 자 한번 보시죠. 자 최소값은 1이다.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? 자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라고 했고요. 범위가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소값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왜? 그래프는 계속 내려올 거니까요. 맞죠 여러분? 자 그러니까 최소값은 1이다?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? 옳은 거 찾으랬으니까 얘는 땡. 0,1을 지난다? 자 그래프 보시면 돼요. 0,1은 2점입니다. 0,1 지나가요? 안 지나가죠. 얘도 땡. 자 아래로 볼록하다? 위로 볼록하고 있죠? 그러니까 땡. 따라서 정답은 4번. 자 꼭지점은 2,1이다. 이미 우리가 아까 찾아놨습니다. 자 그리고 그래프 보시면 한눈에 들어와요. 맞죠? 자 따라서 정답 4번.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십니까? 네. 자 그래서 여러분 이차함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. 그리고 이차함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표준형을 쓰는 이유가 바로 꼭지점이나 어떤 특징들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만큼 여러분이 표준형이 등장하면 그 특징을 바로바로 찾아내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. 자 다음은 어느 학생 다섯 명이 여름방학 동안에 봉사활동을 한 시간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. 자 이 자료의 중앙값. 자 중앙값이 뭐죠? 그죠? 말 그대로 중간에 끼어있는 값을 얘기합니다. 자 여러분 이쪽을 공부하다 보면 조금 헷갈린 게 있어요. 통계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냐? 평균이란 말이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여기다 써볼까요? 자 평균이란 말이 있고요. 그리고 중앙값이란 말이 있어요. 자 이 두 개는 같은 말 아닙니까? 이 두 개는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네 둘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.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자료에 어떤 별량들이 있겠죠? 이 별량들을 모두 더하고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눴을 때 얻어낸 값을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 그러나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. 자 그냥 주어진 자료가 있으면 그 주어진 자료에서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 숫자 그게 꼭 정중앙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위치할 수 있는 숫자를 중앙값이라고 합니다. 자 이와 더불어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또 뭐가 있죠? 최빈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한자를 조금 공부하셨다고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최빈이라고 하는 건 뭐냐? 최 일단 가장 많이 빈 빈도에요 빈도 가장 많은 빈도를 갖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. 즉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숫자 그죠? 자 그래서 얘네들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.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 물어봤어요? 평균이에요? 중앙값이에요? 그렇죠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자 중앙값이니까 얘네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줄 세우시면 돼요. 자 순서대로 자 4 제일 작죠? 그 다음 누구? 6 그 다음 누구? 7 그 다음 8 그 다음에 10 자 이렇게 놓여 있어요. 그죠? 이 다섯 개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중에 중앙에 해당하는 거 중앙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될까요? 4와 10이 있으니까 얘네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얘네들을 더하면 14잖아요. 일어나면 얼마입니까? 그쵸? 바로 7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? 맞죠? 자 그렇게 계산하셔도 좋겠고요. 이렇게 줄 세웠을 때 다섯 개의 자료가 있잖아요. 그죠? 다섯 개의 자료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거 7밖에 없잖아요. 이해되십니까? 자 그래서 얘는 7시간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.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료의 중앙값이 아니라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이거 다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더하면 10 17 25 35 5로 나누면 어? 평균도 7이네? 이 경우에는 평균도 7 중앙값도 7 그죠?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18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직사각형 하나 주어졌고요. 가로의 길이 15cm 세로의 길이 5cm 자 대각선 BD의 길이 뭘 묻는 겁니까? 그쵸? 여러분 보이시죠? 여기에 직각삼각형 하나 딱 보이시죠? 직각삼각형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? 그쵸? 피타고라스가 떠오르시죠?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시는 거예요. 자 선분 BD 누군지 몰라요. 자 BD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우리가 배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이런 거였었거든요. 한 내각이 90도일 때 직각일 때 이 직각인 녀석의 맞은편에 있는 변 이걸 빗변이라고 하죠. 즉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. 자 따라서 BD의 제곱은 12의 제곱 직각을 낀 두 변이 얘네들이니까요. 5의 제곱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죠? 자 12의 제곱 얼마죠? 144 5의 제곱 25 두 개도 하면 169 169 한참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. 바로 눈에 들어오셔야 되겠죠? 13의 제곱 아 따라서 BD라는 선분의 길이는 얼마? 1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자 단위는 센티미터 자 따라서 1번 정답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. 자 다음 문제 19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. 자 마지막 질문이 탄젠트 A의 값이 얼마겠느냐? 라는 질문이죠. 즉 삼각비에 대한 문제예요. 자 삼각비하면 우리 대단한 거 없어요.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인, 코사인, 탄젠트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 세 가지 이런 내용이었죠?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.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한다면 자 구별을 위해서 짝대기 하나 그어줄게요. 자 대형변 스몰 C 대형변 스몰 A 대형변 스몰 B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가 이 각 B에 대해서 삼각비를 나타내 보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S의 필기체 이 모양 그리고 또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죠? 코사인 B를 감싸고 탄젠트 어떻게 했죠? 이렇게 할 수 있었죠. 그죠? 맞죠? 자 그래서 이런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질문 볼까요? 탄젠트 A A가 어디 있죠? 여기 있네요. 그럼 탄젠트 이거겠네요. 맞죠?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율 자 그럼 끝났네요. 탄젠트 A라고 하는 것은 밑변 4 높이 3 4분의 3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답 찾아보시면 1번 이와 같이 체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. 맞죠 여러분? 자 여러분한테 출제되는 이 삼각비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됩니다.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삼각비의 개념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. 자 이런 문제 놓치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죠? 자 기본 개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하나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 그림과 같이 원 O에서 호 A, B에 대한 원주각 A, P, B 그림 보시면 A, P, B 자 이 각은 원주각이라고 한대요. 그죠? 알고 계신 거죠? 자 그리고 이 녀석이 30도일 때 호에 대한 중심각 자 원주각 나왔고 중심각 나왔잖아요. 자 그럼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어야 돼요. 자 팁이라고 써볼까요? 자 뭐라고 배웠었죠?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원주각의 중심각의 크기는 일정하다. 이거 하나 배웠었고요. 그리고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가 있었죠. 뭐가 있었을까요? 간단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. 원주각의 크기 간단히 원주각이라고 쓰겠습니다. 두 배 하면 중심각의 크기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? 중심각의 크기를 2로 나눠주면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. 뭐 같은 말인 거니까요. 이 내용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 그죠? 마지막 문제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.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중심각이 여기에요. 지금 제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자 예를 제가 편성 X라고 한번 해볼까요? 자 X도 자 중심각이 X도니까 이 X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? 그쵸? 원주각 30도에다가 몇 배? 두 배 해주면 된다. 자 따라서 몇 도? 자 60도와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서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자 더불어 한 가지 더 기억하고자 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자 한 원에서 호의 길이가 AB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얘에 대한 원주각은 이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죠? 이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여기 P가 놓일 수도 있어요. 이때 원주각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얘도 30도가 됩니다.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호의 길이가 일정한 어떤 부채꼴 부채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호의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합니다. 맞죠 여러분?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. 자 이렇게 해서 전체 20개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. 자 풀어보니까 어떠셨어요? 할만 하셨죠? 자 혹시 실수로 틀렸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. 잊었던 개념은 꼭 교재를 찾아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?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